오늘 너무 아름답게 또 입어 주셨습니다.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권인비입니다. 두 번째 미니앨범 컬러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미디어 쇼케이스 공식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는 잠시 저희가 받아 두도록 하겠고요.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. 자 그러면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고요. 왼쪽 좋습니다. 이번에 정면 좋습니다. 오른쪽 이번에는 윤빈씨 이번 앨범과 어울리는 포즈로 한번 찍을까요? 그리치 네 이번엔 가운데 네 이번에는 오른쪽 하트 하트 그리고 오늘 정말 기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.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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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